자 여러분 자 우리 고민보단고 우리 하루의 특집으로 일단 지우는 사람 빼고 나머지 어떻게 저게?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게 끝났다니까 아 그게 그냥 한 번에 이겨낸다 한 명은 150이라면 이겨낸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정국이가 내가 정국이 한 사람인 거예요 나 끈딱끈하게 어제 냈어요 이게 갑자기 하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불교한 내용은 한 트렌드였거든요? 해보자 일단 자 진 사람이 한 거야? 진 사람이 백설공부를 하고 세 방 안에 결정하는 것 같아요 사과를 들고 와면 된다 세 방? 세 방면인데? 세 방면인데? 세 방면인데? 세 방면인데?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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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자 가위 가위 보 나 진짜 백설공부 가위 가위 보 난 난쟁이다 난 난쟁이 하고 싶었다 난쟁이 난쟁이 형 난쟁이가 아닌데 난쟁이 하면 못해요 자 가자 가 야 불교한 내용이 있다면 아직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야 저 저 진짜 나 굉장히 슈가 형이 한 거 보고 싶다 야 나 얼마나 했잖아 윤지 야 나 얼마나 했잖아 윤지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너 얘기하면 돼 제가 꿈에서 잠깐만 하는데 태형이가 했어요 태형이가? 나 뭔가 진정해 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봤어요 태형이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꿈에서 봤어요 아 그래도 방탄의 비주얼을 달라고 하고 있는 어? 방탄 비주얼 두 명이네? 백설공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간만에 안 했잖아 윤지 형 형이 진솔공주냐 진솔공주냐 앉으시는 거 빨리 해봅시다 내가 봤어요 내가 봤어요 내가 봤어요 내가 봤어요 내가 봤어요 내가 봤어요 진솔공주 화상 이것이 나 나는 땡큐 찢을 못 봐 찢을 텐데 이제 다 지불해 내 말에 둬 꿈을 내 말에 둬 내일 낮에 내가 해준 너처럼 내 삶도록 예수 Ooh 내 이름이 없어 내 이름이 없어 저 같은 거 있어 Ooh 내 몸이 없어 침묵이 없어 Do you want it? 1, 2, 2, 3 하루 시간 전부 타면 여운 편에 내가 습관할 수 없는 다 다 다 지금 온 뱁뱁뱁까지 해가 짓뱁뱁까지 아 아 아 아 천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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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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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아 아 씨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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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